지난 2월 23일 동두천시민회관 체육관에서는 제6회 동두천 전국 복싱 대회가 진행됐습니다. 동두천시 복싱협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선수 200여 명과 더불어 최용덕 동두천시장 및 동두천시 의원들이 참석해 선수들의 사기를 높이고 격려했습니다. 이날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랜 세월 국민을 함께 울고 웃게 했던 복싱에 대한 애정을 보이며 모두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. 또 이성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선수와 임원, 동호인 가족을 환영하며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으로 서로 간의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는 말을 전했습니다.